이 작품은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정착된 것으로 작품의 서사적 구조나 서술면에서 예술성이 매우 높고 독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온 한마디로 베스트셀러이다. 춘향의 신분 상승 의지와 굳은 절개를 통해 나타나는 탐관 오류에 대한 저항 정신은 조선 후기 민중 의식의 성장을 대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기 부분 볼까요? 향단이는요. 춘향이의 몸종이죠. 미음상이며 등불을 들고 어사또의 뒤를 따라 옥문에 당도하니. 지금 춘향이가 어떤 상태야? 변사또에게 어떤 회절을 수청을 거부하고 정절을 지키다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몽룡이가 그지 몰골로 와가지고 잠깐 만나는 거죠. 옥문에 당도하니 인적이 고유하고 옥절은 간 곳이 없네.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 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이오 몸에는 홍삼이라. 진짜 안 나와. 꿈에. 자 이몽룡이 귀한 신분 즉 암행어사가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꿈을 꾼 거죠. 그럼 꿈속에서 지금 막 몽룡이 만나서 써빵님 안떡해지네 뚝뚝뚝뚝뚝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사랑만을 생각하며 목을 안고 온갖 회포에 젖어있던 더라. 꿈에서도 과거를 급지해서 돌아올 이몽룡을 기다리고 있는 춘향. 네 글자 뭐야? 오매불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춘향아 라고 부른들 대답이 있을소냐. 왜? 꿈꾸고 있으니까. 단꿈에 푹 빠져 있으니까. 어사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보소. 모르는 말씀이오. 여기서 동원이 마주 있는데 동원에는 변사또가 있겠죠.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가 연문을 할 것이니 연문. 야 이거 뭔 소리야? 라고 몰래 물어볼 것이니 잠깐만 지치하소서. 뭐고 어때? 연문 이거 뭐고 내가 부를게. 가만있어. 춘향아! 큰 소리를 불러요. 왜? 당당하거든. 자신이 머니까. 암형어사거든. 꿀릴 게 있어 없어? 꿀릴 게 없거든.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깜짝 놀라며. 아우 서프라이즈. 허허 이 목소리 참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다. 자 뭐예요? 비몽사몽간에. 몽룡의 목소리 듣고 놀란 춘향.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는요. 감옥에서 옥중에서 춘향이를 부르고 있는 몽룡과 월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사또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해서 간이 떨어질 것이니 진짜 기절해서 간이 떨어져? 그게 아니죠. 춘향이가 이 몽룡을 오랫동안 매우 기다렸다는 거지요. 가만히 계시옵소서. 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머니 어찌 오셨소. 몹쓸 따 자식을 생각하와 전방지축으로 다니다가 전방지축 허둥지둥 함부로 다니다가 낙상 넘어지기 쉽소. 오지 마세요. 춘향이의 효성심이죠.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 차려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뭔 소리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왔다. 그저 왔다. 왜 그래요?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건 짜증난다는 거죠. 이 몽룡의 행색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왜? 과거의 급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춘향이를 구해주길 바랬는데 몽룡이가 그지 몰골이 되어온 거예요. 그것까지도 있는데 그걸 또 감옥에 있는 딸내미한테 얘기하기가 어때? 망하죠. 차마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저 왔다. 이러는 거예요. 갑갑하여 나 죽고서. 일러주. 꿈 가운데님을 만나 만단정에 하였더니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이 왔어? 꿈은 맞긴 맞네. 만났으니까 언제 오신다는 소식이 왔어? 벽을 띄고 내려온다는 노문이 왔어? 노문? 도착 예정일을 알리는 공문이래요. 애고 애고 답답하여라.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지 새끼 하나 내려왔다. 서방인지 남방인지. 서방. 여자의 남편을 서쪽 방향이라고 표현한 거죠. 동음이의어에 의한 언어유희다. 발음들. 이게 잘 안 돼요. 동음이의어에 의한 언어유희. 이몽룡에 대한 월매의 불편한 심사가 드러나고 있다. 허허허. 이게 웬 말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꿈속에서 보던 님을 생시해 보았단 말인가. 자, 근데 우리는 언어유희, 언어유희 하면서도 이 동음이의어에 의한 언어유희는 또 뭐야. 그 말은 또 우리가 다른 언어유희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잠깐 언어유희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유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악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방금같이 서방, 남방 이런 것은 뭐야? 동음이의어를 통한 언어유희다. 좀 있다가 갈비 한 대 먹고 집어 할 때 갈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사음은 같은 발음은 아니고요. 비슷한 발음이에요. 비슷한 발음을 반복함으로써 언어유희다. 언어로치라고 하는 것은 말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 들어온다, 목이 마르다. 를 뭐야? 목이 마르다가 아니라 목이 들어온다, 바람 마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사음문을 우리가 4번 발음의 유사성을 통한 언어유희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문제는 이거는 단순히 일회적인 발음의 유사성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반복을 통해서 일종의 운유를 맞추는 듯한 느낌이에요. 언어유희예요. 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가 막혀 에고,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상사불견 그리운 님을 상사불견, 상사불견 그리워하면서도 우리 상사병이라고 알죠. 그죠? 견자가 보다견자예요. 불자는 아니 불자죠. 그리워하면서도 보지 못함. 그리운 님을 이렇게 수이 쉽게 만날 것인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박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위에 자라누나 오매불망. 님 그리워 일구월심 한이더니 일구월심.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간다는 뜻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그를수록 무엇이 하니? 여기서는 더 깊어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는 오매불망했는데 이내 신세 일이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곤장 맞아 죽게 되니 나 살리려고 와 계시오. 춘향의 처지와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죠. 한참 일이 반기다가 님의 모습 자세히 보니 어찌하니 한심하랴. 어찌하니 한심하랴. 누가 하는 말이야 이거. 그렇죠. 서술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님의 영상 자세히 보니 어찌하니 한심하랴. 뭐예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춘향과 이몽룡이 제외하는 장면이네요.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러운 마음이 없으마는 서방님은 이 지경이 웬일이오? 오냐 춘향아 서러워마라 인명이 제천인데 설마 안들 죽을소냐 결국 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왜 안 죽어? 내가 암행어사거든 너빼주와 이거죠. 춘향이 저의 모침불로 하지만 춘향이 모르잖아. 한양성 서방님은 누구야? 이몽룡이야. 7년 동안에 대한 한자가 가뭄 한자예요. 커다란 가뭄 속에서 갈민 대우 큰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하 7년 동안 가뭄 속에 비를 기다림 한마디로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나와 같이 자진턴가 나와 같은 사람이 있던가 심은 나무 꺾어지고 공든탑이 무너졌네 자 요건 속담을 인용하고 있죠. 불쌍하다 이 내 신세 어쩔 수 없이 되었구나 한마디로 이렇게 기다렸는데 기다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좌절한 거죠. 비유법이고 대꽃법이다. 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해 주. 자 소 체념이죠. 나 입던 비단장 옷 옷장 안에 들었으니 그 옷 내어 팔아다가 한삼 모시 바꾸어서 도포 지어드리고 백방사주 긴 치마를 대었는 대로 되는 대로 팔아다가 관망 신발 사다 드리고 절병천 은비녀 미라장도 옥지와는 함 속에 들었으니 그거 팔아다가 한삼 고이 모양 중치 않게 하여 주어 한마디로 뭐예요. 이몽룡이 잘 꾸며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지조와 정절입니다. 왜? 금명간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곧 죽을 년이 이 죽을 년이 누구야? 자기 자신이겠죠. 세간 물건 가져다가 무엇 하겠는가? 용장봉장 빼다지는 되는 대로 팔아다가 별찬 진지 대접하오 나 죽은 후라도 나 없다 말하시고 나 본듯이 섬겨주세요. 결국은 이 페이지에서는요. 춘향의 지조와 정절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유언을 남겼으니까 이제는 써빵님한테 남기네요. 써빵님 내 말을 들으시오. 내일이 봉관사똘 생일이라 이때 봉관사똘가 변사똘 치중에 술주정이 나면 나를 올려 펼 것이니 형문 맞은 달이 장독이 났으니 하도 곤장을 많이 맞아서 독이 생겼다는 거죠. 수족 손발을 제대로 놀리겠는가? 만수운한 가닥가닥 흩어져 드리워진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머리 이롱저롱 걷어있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 맞아 죽거들랑 당신은 삿군인 척 삿군이니까 매라는 돈 받고서나 들고 움직이는 사람이죠. 인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러 업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 놀던 부용당 한 마디는 뭐예요. 연애하던 공간이죠. 요적한데 요적한다는 건 고요하고 적막한데 뉘어놓고 서방님 손수 염습하되 염습? 모르면 알아두세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씻고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나의 헌백을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임시방편으로 묻었다가 됐어요. 여기 고개 들어가요. 양지 끝에 임시방편으로 묻었다가 서방님이 기대어 청운에 오르거든 청운 푸른구름? 아니에요. 높은 벼슬에 오르거든 일시도 순간도 두지 말고 육진장포 육진장포는요. 고급 옷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서는 염습하되 옷을 벗기지 말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시 염습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염습하여 조촐한 상여 위에 덩그럽게 실은 후에 북망상천 찾아갈 때 어디다가 선산발치에 선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모셔있는 산이죠. 무덤 있는 산 누구의 선산? 춘향의 선산? 아니야. 한양이잖아. 이몽룡의 선산 저 끝머리 이렇게 산이 있어요. 저 위에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쭉 있을까냐 어쨌든간에 이 선산 맨 끝머리도 괜찮아요. 요 맨 끝머리도 괜찮아요. 끝머리에 묻어달라는 것은 어쨌든간에 이 가문의 일원이 되고 싶다 안되고 싶다. 그렇지. 이 가문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기생이. 결국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 신분 상승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수절 원사 춘향 지묘라고 하는 것은 절개를 지키다가 원통하게 죽은 춘향의 묘 여덟 글자만 새겨다오. 딴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양방 가문의 일원으로서의 위치만 확보하면 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망부석이 아니될까? 서산에 지는 애는 내일 다시 오렸만한 불쌍한 춘향이는 한 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올까? 억울함이나 풀어주오. 에고 에고 내 신세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죠. 자 불쌍한 나의 모친 나를 잃고 가산을 탕진하면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그지가 되어 이 집 저 집 걸식 구걸하며 다니다가 언덕 밑에 조속조속 이런 건 잘 몰라요. 꼴딱꼴딱 졸면서 자진하여 죽게 되면 지리산 갈가마귀 두 날개를 떡 벌리고 두둥실 날아들어 꼬옥 꼬옥 두 눈을 파먹은 들 어느 자식이 있어 왜 아들이 없잖아 호요 하고 날려주겠는가 날려줄 사람 없을 것이야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홀로 남아 고생할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죠. 결국은 자기 죽고 난 이유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다. 누구에게? 몽룡이에게. 설이 울지 설이 울지 서럽게 울 때 어삿도 하는 말이 울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속담이죠. 네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게 서럽게 우느냐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 아명어사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안 드러내지도 못하고 짜증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춘향이가 죽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작별하고 춘향이 집에 돌아왔지 돌아왔지 자 판소리 사설투에 문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춘향이는 어둠침침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 옥방에 홀로 앉아 탄식하는 말이 밝은 사람은 하늘을 낼 때 아 밝은 하늘은 사람을 낼 때 거꾸로 읽었어. 그지? 밝은 사람이 하늘을 낸대. 밝은 하늘은 사람을 낼 때 대체로 공평하건만? 나의 신세는 무슨 죄로? 28청춘이니까 몇 살이야? 28살이야? 아냐. 2 곱하기 8은 16. 지금 얘네들 16살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임보내고 모진 목숨 살아 이 형문 이 형장 무슨 일인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신세 한탄이죠. 옥중고생 서너 달에 밤낮 없이 이 모시기만 바라했더니 이제 임의 얼굴을 보았으나 희망이 없게 되었구나. 죽어서 황천으로 돌아간들 옥황상제에게 무슨 말을 자랑하리? 애고 애고 하고 서러워올 때 맥이 빠져 반생 반사 반은 살고 반은 죽어 거의 죽게 되어 죽을지 살지 모르게 되었구나. 한마디로 춘향의 유언과 신세 한탄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몽룡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춘향이가 신세 한탄 하는 장면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살짝 장면이 바뀝니다. 어떤 장면 이제는 누구 입장으로 그렇죠 춘향이 입장으로 아니요 몽룡이 입장으로 살짝 바뀌어요. 전지역 작가시점 이면서 서술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갑시다. 어서 또 춘향 집으로 와서 그날 밤을 세리하고 문한분 밖 연문 할 때 아까 연문 봤죠. 슬쩍 몰래 물어본다고 했어요. 여기저기 살펴보는 거예요. 동네를 한번 보는 거예요. 질청해가 들으니 이방이 승발불러 하는 말이 이방의 말을 들어보자. 여보소 들으니 어사또가 세문 저 사대문 밖 이씨라던데 아까 삼경쯤에 등불 켜들고 춘향 어미 앞세우고 왔다가 갔던 다 떨어진 옷과 갓을 쓴 손님 수상해 내일 사또 잔치 끝에 잘 구별해서 별 탈이 없도록 10분 10분은 충분히 조심하소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오 어사또 자 이몽룡을 아명어사로 의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사또가 그 새끼 똑똑하네 하고 이번엔 장청으로 갔어요 장청이라고 하는 것은 장형 패는 거예요 형장을 가지르니 행수군간 거동보속 거동보속 누가 누구 얘기하는 말이야 그렇지 서술자가 독자 얘기하는 말이죠 마치 판소리 사설투 원래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다 보니까 이런 문체상의 특징이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 군관님네 아까 옥주변 서성이던 거지 하나 이상하더니만 아마도 분명 어사인 듯하니 용모 그린 것 용모 파 뭐야 몽따주 몽따주 그려놓고 자세히 보소 혹시 내일 오면은 조심조심 합시다 어사또 그 말 듣고 그놈들 모두 귀신이로구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라면서 감탄하고 있다 하고 현사회가 들으니 호장 역시 그러하다 육방 옆문 다 한 연우에 춘향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 밤을 꼴딱 샌 연우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춘향과 제외하고 돌아오다 신분을 들킬 뻔한 이몽룡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꽝 자 여기까지가 위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춘향전의 위기 파트 몽룡이가 오개 갇힌 춘향이를 만나고 제외하고 난 다음에 춘향이가 뭐합니까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는 장면을 살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